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만든 생행습인이라는 사자성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자성어만 실천하고 살면 누구든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생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자기 꿈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꿈이 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했으면 바로 행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 무덤까지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각을 건너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생각한 결과로 기차도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생각만 하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한 달 이년이 되고 그러다가 평생 하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으면 바로 실천하는 삶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살면 습관화가 되어 무의식 중에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화되면 이는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 발정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삶 변화하는 삶 남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이 잘 때 나도 자고 남이 놀 때 놀고 똑같이 살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잘 사나 그 사람을 모방하는 것 결국은 컨닝하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해로운 생각조차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늘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까 생각하면서 살고 실천에 옮기고 습화나 하면 누구든지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행습인 하는 삶을 살아 모두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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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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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